디젤과 아기차들 오늘 일을 끝낸 디젤이 기차 마을로 돌아가고 있네요 어? 간이잖아? 이제 우리 뭐하고 놀아? 재밌는 거! 재밌는 거! 어, 글쎄 뭐가 재미있을까? 간이, 여기서 뭐하는 거야? 아, 디젤, 캐리한테 갑자기 일이 생겨서 내가 대신 아기차들을 돌봐주고 있어 오, 기차다, 기차! 안녕! 안녕, 다들 반가워. 난 디젤이야 안녕! 우와, 진짜 크다.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건 참... 디젤이야! 멋지다! 내가 좀 멋지긴 하지. 잘 봐 디젤은 화물기차야. 화차에 무거운 짐을 싣고 달리지. 이게 화차야! 우와! 나도 저기 타보고 싶다! 우리도 타고 싶어! 디젤 태워줘! 얘들아, 디젤은 이래서 피곤하니까 이제 돌아가서 쉬어야 해. 아, 괜찮아. 내가 태워줄게. 야, 신난다! 디젤은 화차를 바꿔달고 아기차들을 태웠어요. 디젤은 꼭 메가트레인 같아. 아냐, 메가트레인보다 더 멋있는 것 같아. 메가트레인이라면 세상에서 제일 힘 생기 참! 응! 진짜 멋있잖아. 맞아! 디젤이 그렇게 멋있어? 응! 어? 헉! 얘들아! 어? 너희들 혹시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보고 싶지 않아? 보고 싶어! 그럼 내가 쉬는 날에 최석장이랑 항구에 데려가 줄게. 정말? 우와! 기대된다! 디젤 최고야! 다음 날이에요. 띠띠뽀와 디젤이 일을 마치고 기차 마을로 돌아가고 있어요. 띠띠뽀, 너 메가트레인 알아? 당연히 알지. 세상에서 제일 힘 센 기차잖아. 뉴스에서 봤는데 정말 멋지더라. 그래? 그런데 메가트레인보다 더 멋진 기차가 있어. 정말? 그게 누군데? 누구냐면 바로... 나야! 뭐? 어제 아기차들을 만났는데 걔네들이 내가 메가트레인보다 멋지네. 아... 아기들이니 진짜 멋진 기차를 못 만나봐서 그런 거겠지. 뭐? 나보다 멋진 기차가 어딨어? 글쎄, 다른 기차를 보고 나면 아기차들 마음이 달라질 것 같은데. 그건 네 생각이고. 걔들은 누굴 보는 날 더 좋아할걸? 과연 그럴까? 에그! 디젤과 아기차들이 만나기로 한 날이 되었어요. 으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 어? 저기다! 으흠흠흠흠흠흠. 어? 디젤이다. 디젤! 디드라, 안녕! 안녕! 왔어? 아기차들이 매일매일 디젤 얘기만 했어. 오늘만 기다렸다. 정말? 우리 오늘 재미있게 놀자 디젤이 왔으니 난 이제 일하러 가볼게 이따 봐 디젤, 아기 차들을 잘 부탁해 응, 나만 믿어 자, 그럼 우리도 출발해볼까? 응 출발! 우와, 디젤이랑 놀러 간다 아기 차들한테 멋진 모습을 보여줘야지 디젤은 아기 차들을 채석장으로 데려갔어요 자 여기가 내가 일하는 곳이야 우와, 정말 대단하다 그렇지? 저기서 돌을 받아서 옮기는 거야 우와, 진짜 무거울 것 같은데 맞아,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야 대단해 이 정도 가지고 놀라기는 이게 무슨 소리 있지? 우와, 저기봐 철 따라 지 지 포 포 노래 지 지 포 포 김족 지 디젤이잖아? 제니 안녕, 디젤 귀여운 아기 차들도 있네 안녕 그렇게 많은 돌을 나누면서 어떻게 노래를 불러? 디젤이 엄청 힘들다고 했는데 노래를 부르면 별로 힘들지 않아 우와, 그렇구나 아까 그 노래 다시 불러주면 안 돼? 응, 듣고 싶어! 좋아! 꼬마 기차 칙칙 포 포 출발해요 칙칙 포 포 철기 따라 칙칙 포 포 노래해요 칙칙 포 포 기분 좋게 칙칙 포 포 소리 높여 칙칙 포 포 아기 차들이 제니가 마음에 들었나 보네 어? 다른 기차를 보고 나면 아기 차들 마음이 달라질 것 같은데 어? 안 돼! 칙칙 포 포 칙칙 포 포 제니의 노래 진짜 잘한다 제니, 그만 가봐야 아는 거 아니야? 여기서 이러다 잘못하면 늦겠다 그런가? 얘들아, 미안 난 이제 가봐야겠다 오, 쉽다 나중에 또 봐 안녕 제니는 진짜 멋지다 응, 맞아 이러면 안 되는데 얘들아, 이제 내가 다른 데 보여줄게 응 디젤은 아기 차들이 제니가 더 멋지다고 생각할까 봐 불안해졌어요 띠띠뻑 띠띠뻑 디젤은 아기 차들을 한국으로 데려갔어요 아기 차들이 또 다른 기차를 보고 멋있어 하면 안 되는데 진짜 크다 디젤, 저 아저씨 누구야? 아, 크레인이야 크레인이 어? 어? 디젤? 어? 아기 차들도 왔구나 안녕 안녕하세요 제가 항구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보러 온 거예요 크레인이 어? 어? 매니 안녕하세요 어? 디젤 귀여운 아기 차들이랑 같이 왔네 어? 항구 구경 시켜주려고 아, 그렇구나 크레인이, 오늘은 어떤 짐이에요? 아, 오늘은 좀 무거운 것들이야 하하하하, 문제없어요 어서 실어주세요 알았어 목소리 정말 크다 정말 멋있어 어? 으어? 으어? 자, 반을 쉬어, 반을 쉬어, 차차 하하하하 하하하하 진짜 많이 실었다 정말 하하하하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와 우와 어? 어? 그럼, 난 이만 가볼게 얘들아, 또 보자 안녕 하하하하 펜이는 힘도 세고 목소리도 진짜 크다 그러게 하하하하 나도 저 정도는 실을 수 있어 어? 목소리도 내가 더 커 들어 봐 하하 아야야야 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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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디젤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하하하하 나 몰라 하하하하 어느덧 아기차들이 돌아갈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 정말 재밌었지? 응 펜이는 목소리가 정말 멋있었어 맞아 제니도 또 보고 싶다 계속 다른 기차 얘기만 하잖아 어떡하지 하, 빨리 달리는 걸 보여줘야겠다 왜 이 생각을 못했지? 하하 얘들아, 좀 빨리 달려볼까? 좋아 와아 그럼 간다 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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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빠르다 벌써 사라졌어 디젤, 방금 그 기차는 누구야? 으아, 고속열차 싱싱이야 으아 고속열차 뒤에 타면 어떤 기분일까? 진짜 신날 것 같아 그러게 하하, 또 실패네 디젤은 간이에게 아기차들을 데려다 그랬어요 오늘 재미있었어? 응, 최고였다 기차들하고 아주 큰 크레인도 봤는데 정말 멋졌다 디젤, 고마워 아기차들이 정말 즐거웠나 봐 뭘 그럼 난 이만 가볼게 잘 가 디젤 안녕 아, 끝까지 내 얘기는 한마디도 없네 이제 나보다 다른 기차들이 더 좋아진 게 분명해 다음날 일을 끝낸 디젤은 마을로 돌아왔어요 디젤! 띠띠뽀 어디 가는 거야? 대강당에 아기차들이 놀러왔대 어? 아기차들이? 여길 무슨 일로 온 거지? 누굴 만나러 왔다는 것 같던데 그래? 나 만나러 온 건가? 이제 나 안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흐흐흐 그럼 빨리 가보자 응 저기 있다! 어디? 어? 뭐야, 다른 기차들 보러 온 거였잖아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띠띠뽀, 난 그냥 갈래 어? 디젤, 왜 그래? 어? 디젤이다! 어? 디젤! 디젤!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디젤한테 보여줄 게 있어 어? 나한테? 응 잘 봐 자, 하나, 둘, 셋 짜잔! 어? 이거 나잖아 응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기차를 그려달라고 했어 얍! 멋지지? 디젤, 진짜 부럽다 그러게 이제 나보다 다른 기차가 더 좋아진 거 아니었어?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한텐 디젤이 최고야 응, 우리랑 정말 재밌게 놀아주잖아 디젤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 얘들아 방금 아기 차들이 한 말 들었지? 나 이런 기차야 뭐? 아기 차들에게 가장 멋진 기차는 디젤이었어요 디젤, 정말 멋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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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